그럼 난 그때마다 생각할거야 야 나는 여친 패는 남자만도 못한 남자네 문제 있는거 아니야? 나 문제 있는거 아니야? 빠롱보룡보디오 이번에도 추석 잘 지내고 왔는데 굉장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그 전에 저 한시간 반 잤어요 왜냐면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잠 하도 안오는거야 진짜 짜증나게 막 잠이 안와요 그러다가 또 왜 소리가 두번나 그렇게 자려고 한 12시부터 누웠거든요 잠이 너무 안오는거에요 근데 한편으로 이 생각이 들었어 잠이 이렇게 안오는데 자려고 하는게 내 몸을 더 나쁘게 만드는거 아닐까? 자고 싶은건 내 마음이고 근데 몸이 잠을 원하지 않는데 굳이 그걸 재우는게 더 나쁜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그래 쪼꼬뽀의 몸의 뜻 잘 알았다 하고 좀 호응해주느라 잠을 안잤거든요 8시에 잠들었어 아침 8시에 아침 8시에 자서 한시간 반 뒤에 깨서 하루 생활했어요 근데 문제는 웃긴건 상쾌했어 너무 상쾌했고 일찍 일어났다는 그 시간 많음에 안도했고 내가 이렇게 잠 안자고 부지런한 애구나 라고 실감했고 한시간 반 자고 지금까지 낮잠도 안잤어요 나 너무 부지런하지 않아요? 커서 무슨 위인이 되려고 그리고 참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직접 봤어요 하지만 그전에 미리 말하지만 제가 하는 보디오의 모든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에요 하지만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봐버렸어요 실제로 들은 이야기에요 하지만 보디오는 다 제가 지어낸거에요 진위 여부는 듣는 분이 판단하셔 있는거에요 근데 미리 말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날 고소하고 싶을 정도로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결론만 말할게요 극단적인 마조이스트에 극단적인 스토콜롬 중후군 여자를 만났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미? 어떤 이야기 연고하니 제 과 후배가 있어요 그나마 좀 친한 여자에요 근데 걔도 막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데이트 폭력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닫혀 있었어 근데 나는 이상하게 동료로 봤나봐 나한테서 뭔가 동료애가 느껴졌나봐 그래서 나랑 같이 과제 하면서 조금 친해졌어 조금 난 좀 쌓은 거야 얘가 뭔가 어두움이 있어 마음에 어두움이 있어 그래서 많이 가깝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적당히 학교에서 만나서 말 정도 할 정도 애였어 근데 어느날 얘가 울면서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요 이유를 들어봤는데 남친한테 폭행 당해서 2주간 입원했대요 뭐 전화할 때는 퇴원하고 나중 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전 가장 인간적이면 본능적으로 그녀의 편을 들죠 그리고 여자를 패서 이번에 그 남자는 너무 나쁜 남자다 라고 말했어 근데 그녀는 뭘 하는지 알아요? 내 남친한테 뭐라 하지 말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저도 정신분계 왔어요 그래서 왜? 나쁜 사람 아니야? 자기는 좋대 너무 무서웠어 그걸 듣는데 순간 소름이 확 돋았어 좋다고? 맞는 게? 근데 더 끔찍한 건 뭐 뭐 그 롤플레잉 같이 둘이서 롤플레잉을 하는 중간에 폭행 플레이를 해서 입원한 것도 아니야 그냥 집 앞에서 맞았대 집 앞에서 맞고 현관에 쓰러지고 바로 119 그래도 남친이 119을 불러서 여자가 갔대 입원을 하러 갔대 그렇게 2주 동안 입원했는데 남친은 병문안도 안 오고 다음날에 전화 한 번 해서 미안해 라고 한마디 했대 근데 그녀가 말하기를 그 미안하다는 말 들었을 때 행복해서 참을 수가 없었대 집 현관에서 쳐맞아서 입원했는데 남친이 전화로 미안해 한마디 한 걸 듣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몸이 막 떨렸대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그리고 남친은 병문안으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귀고 있네요 여기서 느꼈죠 뭐 취향이 그런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더 이상한 건 그녀는 그녀는 엄청난 기독교인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내 생각에 그녀는 혼전순결이야 내 생각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혼전순결인데 뭐 모텔에서 관계중에 오빠 때려줘 막 찰싹찰싹 때리면서 거칠게 해줘 라고 한 게 또 아니고 그냥 현관에서 개패든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119에 실려갈 때까지 정신이 없었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남친이 다음날에 전화로 미안해 한마디 하고 병문안은 안 왔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행복해서 참을 수가 없었대 그걸 듣는데 너무나 행복했대 그래서 헤어질 수가 없대 그리고 좋은 남자래 진짜 착하고 진짜 좋은 남자래 그래서 헤어질 수가 없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119에 전화해야 돼? 112에 전화를 해야 돼?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저도 백번 양보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세상에 수많은 취향이 있대요 알아요? 진짜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취향이 있대요 막 뭐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겨드랑이 페튜시 뭐 구속 페튜시 뭐 지배당하는 페튜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에 그녀는 마조이스트 인지는 한 70%로 가물가물한데 확실한 건 스토클룸 중국인 같아 자기를 남친이 자기를 팼잖아요 남친이 자기를 팼는데 그리고 미안해 한마디 하면 너무 사랑에 빠지는 거 같아 내 생각엔 그래요 왜냐면 근데 좀 제대로 추궁하지는 못해서 맞는 것도 좋았어? 라고 말할 수 물어볼 순 없었지만 적어도 이건 확실했어요 맞는 건 일단 둘째쳐 맞는 걸로 자기가 피해자의 입장이 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가해자 가해자가 다 자신에게 사과하는 게 거기서 엄청난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구했어요 일단 기독교인 집안이고 집이 엄해 그래서 그런 억압된 가정에서 자랄수록 그런 약간 맞는 취향이 개발될 수 있대 왜냐면 엄한 집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사랑을 해 연애를 해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를 막 때려 그리고 입원시켜 그러면 나는 벌을 받았구나 라는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는 알 것 같아 뭔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 마조이스트 중에서 왜 맞는 게 좋지? 왜 상처나고 아픈 게 좋지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거의 답은 간단했어요 맞으면서 자기가 어떤 고통받는 만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처벌받는다 벌 받는다 뭐 이런 뭐 처형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여왕님 벌을 내려주세요 나쁜 아이에겐 벌을 내려야겠군 벌을 줘야겠군 하면서 때리는 걸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 이런 느낌으로 오는 만족감이 있다고는 해요 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런 보상심리가 있대 내가 맞음으로써 어떤 나쁜 대가를 치른다 어떤 처벌을 받으면서 내 죄값을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녀도 그런 거 아닐까 집은 엄해 근데 연애를 해 근데 남친이 자기를 욕하고 때려 거기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구나 죄값을 받는구나 에 대한 만족감? 아 나 정신 어려워 정신 어지러워 그런 게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그게 그냥 만약에 난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그냥 섹스 중에 롤 플레잉 하는 거면 괜찮아 근데 일상에서도 그럼 안되지 진짜 인간관계에서 롤 플레잉의 선이 진짜 명확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예를 들어 뭐 서로 남친 여친이 서로 한 침대에서 상황극을 해 뭐 난 여왕님이야 그리고 너는 벌받는 남자 입장이야 알았지 오케이 서로 오케이 사인했어 그래서 막 여자가 오호호 막 채찍으로 막 때려 착착 하면서 나쁜 아이에겐 영원히 벌을 줘야겠군 그럼 남자가 땡큐 설 저를 벌해주세요 여왕님 을 했다고 해요 그 관계가 끝나면 바로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이어지잖아 그럼 자신의 환상 속 롤 플레잉이랑 현실 리얼리티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껴이잖아 그럼 이제 그 혼동이 오는거지 현실에선 어떻게 해야되지 내 환상 속 플레잉은 어떻게 해야되지 이게 꼬이면 현실에서도 막 치측 들고 때리는거 좋아하고 막 밖에서 막 자기야 때려줘 뭐 이런게 될 수도 있을 거란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중요한건 그거죠 관계 여기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SM 세디스트 본 마조이스트 롤플레잉을 하는거야 이 순간 끝나는 것 부턴 바로 일상으로 와야돼 이게 명확해야지 일상에서도 그러면 환상으로 인해서 현실이 완전히 지배된거지 그래서 아무튼 폭력을 당했어 그래서 그녀가 너무 싫고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하면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도와줄게 를 하면 돼 근데 폭력을 당했어 근데 남친 욕하지 말래 그래서 걔 편 들어주잖아 남친은 그래도 좋은 남자니까 뭘 하지 말래 그러면 그러면 나는 그녀를 구하해줄 수가 없는거죠 도와줄 수가 없는거죠 편들어줄 수도 없고 3자가 폭력 신고해봤자 자기들끼리 어 그냥 롤플레잉인데요? 하면은 그거 효력 없을걸요? 내가 신고한거 없어질걸 그냥?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래요 그녀는 근데 그녀는 몇 번의 폭력 구타 괴롭힘이 있었어 남친에게 뭐 예를들어 밥 먹다가 밥 먹다가 뭐 장난을 쳤어 근데 남자가 그렇게 말하지 말랬지 이 뽀발년아 하면서 밥 먹다가 바로 정색하고 욕을 했대 식당에서 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난 밥 먹다가 욕 듣는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 서로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 그녀가 말했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욕할 때 있대 막 갑자기 막 그 분노조절 장애처럼 갑자기 막 쌍욕을 하는데 남친이 그러다 나오면서 내가 미안해하면 너무 행복하대 그게 그러니까 그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녀가 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구함 당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적도 있었대요 데이트하다가 뭐 실수 장난을 했나봐 근데 남친이 그 사랑 없을 때 바로 뺨을 때려서 애가 입에서 피 피를 이렇게 뱉어졌대 팍 피 팍 그리고서 남친이 미안해 라고 했을 땐 너무 행복했대 이 얘기 듣는 순간 난 진짜 정신과 가고 싶었어요 차단하고 싶었어 그런 역겨운 말은 나한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 정신이 피해를 입어 내 정신이 흔들려 하루종일 기분도 개갖고 머리가 아파 그래서 그딴 얘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하 하 그럼 논제는 이거예요 별통 별이다 그녀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울면서 이건 내 생각이 그거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입원을 했어 부모님도 알 수 밖에 없잖아 어떻게 둘러대냐고 여기서 문제점을 자기 얘기다가 또 느끼고 분명히 맞는 게 올바른 행동은 아니야 게다가 걔는 진짜 절시 절박한 뭐야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하느님한테 할 말이 없을 거야 아니 그런 게 성경이 있나? 없으니까 상관없나? 상관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녀는 뭐 이거를 이게 정상적인 걸 아닌 건 알아 근데 너무 행복해 다시는 이젠 평생 난 남친한테 맞고 싶어 이 상태가 된 거 같아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남자한테 사랑을 느끼고 때리다가도 미안해 한 번 하면 절정의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 진짜 난 걱정되는 게 가족한테 뭐라 말했을까 이게 너무 신경쓰이고 너무 걱정돼요 제가 착하진 않아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올바른 인간으로 사는 방법 중 하나는 이거예요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은 있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뭐 뭐 엄마 나 여친이랑 뭐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마시고 왔어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 근데 뭐 엄마 나 뭐 여친이랑 모텔 대실하고 왔어 이거는 그냥 융통성의 선으로 넘어가자고요 엄마 나 여친이랑 여행 갔다 왔어 이거는 융통성으로 적당히 넘겨 나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알 거야 근데 엄마 나 오늘 남친이 패서 나 입원했는데 너무 행복했어 이거는 좀 말하기 그렇잖아 엄마 나 여친이랑 뭐 에버랜드 갔다가 롯데월드 갔다가 캐리비안 베이 갔다 왔어 엄마 나 여친이랑 뭐 3박 4일 제주도 갔다 올게 그래도 될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엄마 여친이 남친이 나 밥 먹다가 욕해 욕하고 골목에서 얼굴 때려서 피를 촥 뱉었고 남친이 패서 때려서 막 몸에 멍들었고 입원했어 이건 말하기 좀 그렇잖아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에요 뭐 모텔 갔어 이 정도는 그냥 융통성으로 넘어갔고요 모텔 갔어 뭐 1박 2일 같이 잤어 이런 거는 그냥 착한 거짓말이라는 선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전 그것도 봤잖아요 몇 달 전인 몇 달 전에 길에서 자취방 길에서 문신 많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 같은 나이겠지 서 있는 여자를 바로 때려서 여자가 그냥 바닥에 철파닥 넘어지는 걸 때리는 것까지 봤어 신고했고 과연 그걸로 그들의 관계나 좋아졌을까요? 내 생각에 자취방촌에서 만났잖아 둘이 집도 알아 이제 앞으로 어떡해 여자는 이제 남자가 내 집 찾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공포에 안면서 살 거야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살 거야 전까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데이트 평력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이 남자가 날 때릴 것이다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근데 이젠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걸 원해 누군가는 날 때려줘 날 패줘 날 패고 미안해 한마디 해줘 누군가는 그걸 원할 거예요 근데 이걸 원할 확률도 1%도 안 될 거예요 전 인구가 몇 명인데 남친한테 날 패서 이번에 해줘 그리고 미안해다 라고 말하면 난 오르가즘을 느껴 이런 사람이 진짜 1%도 안 될 거야 나머지 99명 굉장히 무고한 피해자죠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그녀는 피해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면 좋아하니까 원했으니까 즐기니까 하 그녀는 스무살 스물한 살 정도 돼요 근데 남친이 외제차 타는 서른 살이야 난 이미 이것부터 이상해 스폰서야? 돈 받고 만나? 정상적인 만남은 아니잖아요 대학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제 스무살 스물한 살 되니까 어떻게 외제차 타는 서른을 만나 이미 존나 이상해 이미 정상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그 남자가 때려서 입원하고 전화로 미안해 한마디 들으면 행복해서 참을 수 없어? 길에서 남친이 여자아이를 때려서 입에서 피를 뱉었는데도 행복해서 참을 수 없어? 내가 뭐라 할 말은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근데 내가 왜 뭐라고 해? 그.. 그 짓을 하던 똥을 처먹던 처맞던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내가 할 말은 없네 근데 그녀가 마조이스트의 스토클룸 증후군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빨리 헤어지고 내가 항상 너 통학하는 거 내가 항상 같이 가줄게 내가 지켜줄게 라는 말을 당장 할 정도로 난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어 제 삶의 모토 중 하나는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행복할 순 없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플 일을 막아주자 대신 내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주자 근데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녀는 나는 구할 수가 없네요 아 이 얘기 했던 거 같아 만약에 그 여자가 자기를 패는 남친아에게 신물을 느껴서 나처럼 절대 안 때릴 거라는 평범한 남자한테 와 한 2주 3주 만에 질려서 위험한 남자한테 갈걸? 하 그리고 또 이 생각도 조금씩 들었어요 아무리 지금 뭐 성차별적인 발언 나쁜 거 맞고 없어져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여자는 대부분은 한 70% 이상은 좀 덩치 있고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남자를 원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 일환이 아닐까? 폭력적인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나쁜 한때 그거 있었잖아요 나쁜 남자 열풍 하... 나쁜 남자는 좋지만 패는 남자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스토클룸 중국은 난 여자 그런 여자는 그게 맞는 거 같아 위험한 남자에게 더 끌려 하는 게 있는 거 같아 왜냐면 대학교 다니잖아요 그... 그거 아세요? 엄마아빠랑 다니다 보면 딱 봐도 불륜커플이네 라는 말이 엄마아빠도 할 때가 있어 근데 보면 딱 그거야 남자는 막 곰보에다가 되게 못생겨서 근데 여자는 강남성형 알잖아요 여기 쭈욱 쭈욱 무듬 밑에 쭈욱 넣고 코 이렇게 세우고 강남성형하고 못생긴 남자랑 같이 있으면 불륜커플이네 라고 무조건 말해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면 생긴 거로 우린 알아요 우리 지금 저 이런 얘기할 때 누군간 이렇게 말할 거야 초코보 저 새끼는 저거 생긴 걸로 다 판단하네 완전 쓰레기 내라 말하겠지 맞는 말인데 우리는 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 이전에 본능으로 우린 알아 생긴 걸 보고 왜냐면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간다고 봐요? 친구들 스캔할 거 아니야 친구들 보고 어 쟤는? 뭐 잘 놀 거 같은 양아치 일진물이네? 저기에 꼈어 나도 같이 놀아야지 라는 사람도 있고 딱 보고 그냥 공부하는 착한 애들 봐 어? 그냥 평범하고 소심하고 착한 애네 쟤네들이랑 놀아야지 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그 본능적인 DNA가 아닐까 싶어요 자기를 팰 것 같은 위험한 남자 덩치 크고 위험한 남자에게 꼴리는 건 내 생각엔 본능일 거 같아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랑 헤어져도 또 자기를 팰 위험한 남자를 만나겠죠 그럼 난 그때마다 생각할 거야 야 나는 여친 패는 남자만도 못한 남자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패야 돼? 아니지 절대 아니죠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난 나대로의 선행을 난 내 의지를 지킬 겁니다 절대 여친이고 뭐고 그 누구도 산부로 패는 인간은 되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걸 좋아할 사람도 만나면 안 되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불쾌했고요 진짜 개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루 종일 기분 엿갖고 솔직히 진짜 족 같았어 난 그녀의 그런 취향을 듣는데 진짜 개족 같았어 하물며 그녀는 도움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 편들어줌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 그녀는 좋아하고 있었어 자기를 패는 남자를 그러면서 나한테는 자기는 뭐 종교인이라 남자 함부로 만나면 안 되고 함부로 외박도 하면 안 되고 꼭 종교 같이 다닌 착한 남자 만나야 된다 꼭 같은 종교인 만나야 된다 하더니 봐봐요 지 패는 남자 지금 좋다고 욕하지 말래 자기를 패도 욕하지 말래 그리고 길에서 쳐맞고 입에서 피를 뱉었는데 행복했대 난 정말 교수님들한테 애걸복걸해서 그 여자의 부모님 번호를 알아내서 이 상황을 다 말해주고 싶어요 아버님 지금 그 딸인 누구누구가 남친한테 쳐맞고 입원했는데 너무 행복해하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아 근데 자기가 좋다는데 그걸 내가 왜 말려 자기는 때리는 남자랑 너무 사랑한다는데 그걸 내가 낄 게 아니잖아 아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왜냐면 솔직히 그와 그녀의 취향이 그렇고 그게 우연히 맞아서 서로 때리면서 잘 행복하게 살봐 그럼 솔직히 상관없잖아 듣는 입장에서 왜 비정상인걸 아는데 도와줄 수가 없고 지는 좋다고 도움도 거절하니까 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패는 걸 좋아한다는데 패지 못하게 할 순 없고 솔직히 내가 너무 그냥 오지랖 부리고 너무 혼자 유난 떠는 거야 그냥 무시하면 돼요 솔직히 무시하면 되죠 그녀가 그와 그녀가 그러든 말곤 사기가 좋다는데 내가 뭐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녀는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했었어요 했었을 거예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트 폭력 피해라도 한 번만 맞고 끝나지 않아요 그녀는 연애를 몇 번 한 세 네 번은 했대요 다 자기를 때렸대 그런 여자는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그녀를 영원히 지켜주고 편들어줄 그런 남자가 오면 뿌리칠 거야 안 돼! 나 지켜주지 마! 난 날 때리는 남자 만나야 돼 날 때리는 남자만 허락할 거야 지켜주는 거 다 필요 없어 착하지마 날 때리고 욕해 아니면 안 만나 이럴 거예요 아휴 참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이 많은 건 알아도 너무 착잡해요 너무 우울해 그런 비정상임을 정상인 것만 영 좋아하는 세상이 있고 나는 그 비정상적인 인간 축에도 못길 정도로 밖에 태서 노는 인간이라는 게 난 너무 죄책감 들고 괴롭네요 하지만 확실히 정해야 하자 난 그런 남자가 되면 안 되고 난 그런 남자가 되진 않을 거야 애인을 패고 그걸 좋아하게 만들 그럴 조련 인간조교 인간조련 훈련 세뇌 이런 건 안 될 거야 망가냐고 무슨 그녀는 아마 그걸로 세뇌가 된 것 같아요 남친이 자기를 패고 한 번 미안하다고 하면 너무 행복하다 그거에 대한 세뇌가 이미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한테 재수 없이 걸려서 이제 막 꽃필 청춘을 때리는 남친이랑 사는 걸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세뇌 되는 여자들 그걸 세뇌하는 남자들 비정상적인 건 없어져야 돼요 정상인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비정상인 비정상적인 상황은 반드시 다 없애야 돼 근데 참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여자를 때리는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까 조교시키는 방법이 있나봐 날 패도 날 못 떠나게 만들 방법이 있나봐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여자를 계속 패고 지금까지 떳떳하게 멋지게 돈 벌면서 외제차 사면서 살 거야 난 성별 문제 시작은 이거라고 봐요 남자의 욕망 그게 모든 여자를 망치고 그의 모든 여자를 세뇌시켜 그래서 나처럼 평범한 남자는 어디에도 못 끼고 누구도 안 좋아해 사회가 나쁜 거에 너무 금방 물들어요 도화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를 까맣게 물들이는 거 되게 쉽죠 이미 까맣게 물든 걸 흰색으로 칠하는 거 불가능하죠 물감으로 검은색 칠하고 흰색 페인트로 덮는 거 아니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하얗게 만드는 것보다 검게 만드는 게 더 쉬운 걸 알아요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도 세상도 사회도 밝아지는 것보다 어두워지는 게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한 걸 알아 그걸 아는 남자들은 이미 그걸 이용하고 있고 나처럼 끝까지 하얄 거라고 나는 하얗고 순결할 거라고 유난다는 애들은 절대 어디에도 못 끼고 아무도 안 좋아하죠 참 너무 울적했네요 자기를 패는 걸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니 입원하고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여자가 있다니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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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